네 안녕하세요. 당구를 좋아하는 당구왕 김빠따입니다. 오늘 보시게 될 영상은 더블 쿠션. 이 껴치기 옆돌리기 형태의 더블 쿠션을 감각을 이용해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은 정답을 이미 알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며 영상 함께 보시죠. 먼저 옆돌리기 형태의 더블 쿠션입니다. 배치를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공이 이렇게 서있고 장장단 더블을 치고 싶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치나요? 1적구가 단축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고 창축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고 수구와 1적구의 기울기, 스트로크 방법 일일이 따져가며 계산하기엔 조금 벅차죠? 그럼 2적구의 위치를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코너를 돌리는 옆돌리기 형태가 되죠. 이런 형태는 방법은 조금씩 다르더라도 누구든 다 비슷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저같은 경우 반정도 두께? 느낌팁이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이 공을 왜 찾냐? 이제 코너를 돌리는 두께의 당점을 알았으니 코너를 안 돌리는 것도 수월해지는 거죠. 반 두께의 느낌팁으로 코너를 돌렸죠. 그럼 두께만 살짝 얇게 해주면 코너를 안 도는 거죠. 당점으로도 조절을 할 수 있죠. 두께는 반을 쓰고 이번은 회전을 무회전해서 느낌 정도로 역회전팁을 주겠습니다. 한 번 더 더블쿠션을 쳐보겠습니다. 이 공도 수구가 코너를 돌지만 않으면 되겠네요. 그럼 수구가 코너를 돌려면 어떻게 쳐야 할까요?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만의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무회전의 대략 3분의 1 두께인데요. 이제 답이 나왔죠. 코너를 돌리지만 않으면 되니까 똑같은 무회전의 두께만 4분의 1 정도로 줄인다던가 두께는 똑같이 쓰면서 회전만 살짝 잡아주면 되는 거죠. 간단하죠? 다른 공도 쳐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코너를 돌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럼 먼저 코너를 돌릴 줄 알아야겠죠? 여러분은 어떤가요? 저는 대충 8분의 5에서 6 두툼한 두께 중상단 투팁으로 그냥 툭 대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밥이 나왔습니다. 코너를 안 돌리면 되니까 똑같은 회전에 두께만 반 정도로 줄여도 되고 회전을 줄이지 않아도 앞으로 밀어주는 탑법을 이용해 짧게 만들 수 있죠. 이런 방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켜치기 형태 더블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코너를 돌리는 방법만 알면 되는 거죠. 여러분의 감각은 이미 탕점과 두께를 대충 알고 있죠? 저는 3분의 1 두께 무회전으로 치면 될 것 같네요. 먼저 당점을 조절해서 쳐보겠습니다. 느낌적으로 역회전을 잡고 치면 코너가 안 돌겠죠? 아니면 중화단 당점으로 밀림을 살짝만 억제한다거나 두께의 당점은 똑같이 쓰면서 조금 시원하게 쳐서 짧게 만드는 방법도 있죠. 비슷한 공이죠? 일단 코너를 돌릴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치시나요? 저는 3분의 1 두께 충당 투팁 회전 정도를 쓸 것 같네요. 이제 답이 나왔으니 간단하죠. 회전을 원팁으로 줄여서 치거나 두께의 당점은 그대로 대신 뒷손을 풀고 툭 놔줘서 회전이 덜 먹기친다거나 두께의 당점은 그대로 힘있게 쳐서 짧게 만들어도 되는 거죠. 오늘은 옆돌리기 빗겨치기 형태의 더블 쿠션 이것저것 따져가며 어렵게 계산하는 방법이 아닌 여러분에게 익숙한 코너를 돌리는 감각을 이용해 두께의 당점 스트로크를 바꿔보면서 배치들을 쳐봤습니다. 중요한 건 감각입니다. 감각을 믿으세요. 여러분은 이미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과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